아이돌 사이의 불공정한 계약은 하루 이틀 만에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역으로 소속사의 은혜를 배반한 아이돌이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소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돌 사건과 관련해서는 보통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불공정한 계약, 일명 노예 계약이라고도 하죠. 출혈료체불, 왕따 등이 생각나는데요. 하지만 피프티피프티 사태는 반대로 아이돌이 소속사의 은혜를 배반했다고 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아이돌 피프티피프티는 2022년 11월 데뷔한 걸그룹인데요. 지난 2월 발매한 큐피드로 데뷔 후 약 4개월 만에 빌보드 핫100에 진입하여 중소의 기적이라 불리며 화제를 모은 걸그룹으로 알려졌습니다. 빌보드 핫100에 진입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해당 앨범이 미국 내 틱톡 등의 배경음악 bgm으로 사용되며 인기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5월 17일에는 빌보드 팩차트에서 17위까지 하며 해외에서 더 유명한 아이돌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신인이고 초반에는 큰 인기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보다 해외에서 인기를 쌓아가던 이들에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름 아닌 소속사와의 분쟁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분쟁의 발단은 그룹 멤버인 아라니 안무 연습 중 불편함을 느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휴식기를 보내게 되면서 분쟁이 촉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멤버들이 휴식기를 가지고 있던 도중 그들의 소속사 어트랙트 내부에서는 알 수 없는 분쟁이 일어났고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트랙트 소속사 대표 전홍준의 주장에 의하면 최근 외부 세력이 피프티 멤버들을 강탈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그 배후에 외주 용역 업체가 있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죠. 피프티는 어트랙트와 외부 프로듀싱 더기버스 대표 안성일과 의기투합하여 회사 설립부터 함께 탄생시킨 걸그룹입니다. 소속사 어트랙트는 멤버를 키우기 위한 금전적 지원은 물론이고 강남에 있는 방 3개, 화장실 2개, 숙소월세 270만원화 과목별 레슨 선생님도 붙여 열성적인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공동대표였던 더기버스는 모든 멤버의 프로듀싱, 성장 등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소속사 전홍준은 본인의 운행하던 외제차, 고급시계, 어머니의 돈 9천만원까지 끌어모아 소속 가수를 성공시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6월 23일 어트랙트는 외부 세력이 가머니설로 소속 아티스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기에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하게 몰약을 했다라고 외부 세력 더기버스의 멤버 가로채기에 대해 논란을 공식화하였는데요. 더기버스가 피프티피프티를 가로채서 워너 뮤직코리아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어트랙트 측의 주장에 대해 워너 뮤직코리아 측은 우리는 눈부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모든 의혹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입장 표명을 하게 되었죠. 이후 어트랙트에서는 더기버스가 계약이 끝나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데도 자료를 의도적으로 지워버리는 등 업무 방해 등을 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더기버스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허위고소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막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소속사 간의 단순 소송전으로 큰 화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뜻하지 않던 폭병이 등장합니다. 다름 아닌 피프티 멤버의 돌방행동이 사태를 크고 복잡하게 만들게 됩니다. 피프티 멤버 전원이 6월 19일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역대급 통수라고 할 만큼 소속사 대표에게는 배신감이 엄청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소속 내용을 보면 소속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들었는데 투명하지 않은 정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 스케줄을 강행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비와 차까지 팔고 어머니의 돈까지 끌어다가 이들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소속사 대표 입장에서는 배음망덕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대규모의 소속사가 아닌 이상 초반 아이돌을 키우기 위한 노력과 시간, 어마어마한 비용 등은 국내 케이팝 환경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하나씩 밝혀지며 네티즌들은 멤버들의 주장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프티 멤버들의 입장 발표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데뷔한지 이제 겨우 7개월 받게 되지 않은 아이돌 그룹이 정산을 주장한다는 것부터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이번 앨범이 첫 앨범도 아니고 데뷔 앨범 당시 뮤직비디오만 내곡을 제작했지만 큰 성과를 못 냈고 더군다나 해외 차트는 다소 정산이 늦게 이뤄진다고 하니 멤버들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대중들의 일치된 반응입니다. 8월 1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라는 제목으로 피프티 사건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그동안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나 자료가 소개되는 성과도 있었지만 사건의 당사자들이나 제보자들의 주장에 대한 사실 검증의 부족, 오해를 살 수 있는 화면 편집 관련 핵심 사실의 누락, MC, 김상중의 멤버 손편지 낭독 마무리 등을 통해 사실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며 어트랙트와 덕이버스에 대해서는 양비론을 펼치고 멤버들은 절대선의 희생양으로 포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등 탐사보도로서 기본 원칙을 지켰는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며 방영 자체가 또 하나의 논란이 되었습니다. 방송 이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게시판은 첩속 폭주 상태로 먹통이 된 데 이어 시청자들의 항의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편파 방송 논란이 커지자 각종 언론사 및 제도권 방송사에서도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8월 24일 제작진은 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라는 공지문을 통해 우선 방송 과정에서 제작진의 의도와 달리 케이팝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케이팝을 사랑하는 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단체에서 보내온 말씀과 비판도 무겁게 듣겠다. 아울러 이번 프로그램은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취재를 통한 후속방송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8월 28일 멤버들은 소속사의 정산불투명, 건강을 무시하는 무리한 활동 지시, 무능력을 가처분 신청의 이유로 되었으나 법원에서 하나도 인정받지 못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판결이 나오자 네티즌들은 다시는 보지 말자며 조롱하는 반응과 정의구현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막고소의 과정에서 녹취록까지 등장하며 진실 공방에 빠져드는 모양새인데요. 어트랙트 측은 녹취 파일과 관련해서는 더기버스 대표는 소속사 어트랙트 대표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피프티피프티 바이아웃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더기버스 측 또한 어트랙트 측을 상대로 허위고소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반박에 나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피프티 멤버들은 1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속사는 아직도 멤버들의 해명 요구에 적절한 답변을 회피하고 근거없는 프레임으로 멤버들을 욕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개시했습니다. 멤버들은 소속사는 멤버들이 요구하는 구체적 자료들을 제공하지 않았기에 멤버들이 직접 프로듀싱과 회계를 담당했던 더기버스 외주 업체사에게 자료와 소통을 요구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멤버들은 저희는 그간 저희가 건강을 망쳐가며 감시와 통제 속에 활동했던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라며 저희는 피프티피프티의 음원과 음반 수입으로 타, 에스스타크루이 엔티사의 부채를 갖고 있는 소속사 대표님의 실체를 공개하겠다라는 주장까지 내세웠습니다. 7개월밖에 안 된 신인 아이돌이 소속사의 통제, 감시를 받기 싫으면 혼자 개인 소속사를 차리고 활동을 해야지 왜 아이돌이 되어 소속사에 들어갔을까요? 참 가관입니다.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이런 아이돌이 있었나요? 제발 앞으로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